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시진핑이 보통은 5,6일인 남순 일정을 사흘로 크게 단축하고 10월 15일 베이징으로 돌아갔습니다. 관영신화사는 15일 갑자기 시진핑이 광조를 시찰할 때 남순을 신속하게 마친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진핑은 선전에서 특구 설립 경축행사 연설을 하면서 피곤한 기색에 여러번 기침을 하는 바람에 건강 이상설이 나왔습니다. 시진핑이 급거 베이징으로 돌아간대는 여러 배경이 있습니다. 각지에서 우한 폐렴이 다시 폭발하고 있는데다 10월 26일 5기 중전에도 이정돼 있습니다. 또 타이완 남진화해에서 군사적 대치가 계속되고 있으며 미국 대선 상황도 중공으로서는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이런 가운데 수천성 맨양에서는 미스테리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맨양의 시골마을 농가의 오래된 우물에서 갑자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물의 온도를 재보니 보통은 30도 최고 온도는 70도나 됐습니다. 13일날 일어난 현상인데 중공의 여러 매체들도 보도한 사안입니다. 폐기된 우물물이 갑자기 온천수만큼이나 온도가 올라간 겁니다. 이 우물은 오랫동안 마을 주민들의 생활 용서라고 사용해오다 수도가 설치된 이후 폐기됐었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물이 뜨거워지자 스촌의 지진국도 지진의 전조인가 싶어 사람을 파견해 조사했지만 이유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마을 주민들도 이런 일은 처음 겪는다면서 신기해하고 있습니다. 천인 가뭄설을 믿는 중국인들은 심상치 않은 징조로 보고 있습니다. 당나라 때 점성술서인 개원점경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물에서 기가 치소사 하늘에 닿고 왕은 민간에 행차하니 구구는 크게 쇄한다. 장차 군사 별란이 일어난다는 구절입니다. 우물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난 13일은 마침 시진핑이 남방시찰을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중국인들 가운데는 이 현상이 장차 변고가 일어날 징조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타이완 해협과 남진아해의 군사적 긴장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10월 13일 시진핑은 남순 기간 중에 동부군구 해군 육전대를 방문해 전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상륙공격이 주인무인 해군 육전대는 유사시 타이완 침공의 최선봉에서는 부대입니다. 미 대선을 전후해 중공이 타이완을 침공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중공공군은 같은 날 보아이만에서 젠15 전투기를 동원해 대항훈련을 벌였습니다. 홍군과 남군으로 갈라 중공군 역할을 하는 홍군이 기습공격을 하면 타이완 공군 역할을 맡은 남군이 비상발진에 공중전을 벌이는 시나리오였습니다. 미사일을 장착하고 공중에서 근접전을 벌이는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 실전처럼 치러졌습니다. 중공이 미 대선을 전후해 타이완을 침공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결정적인 지표는 주하이 에어쇼입니다. 2020년 주하이 에어쇼는 11월 10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아예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미 대선이 11월 3일인 것을 보면 그 이유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타이완과 전쟁을 벌인다면 한가하게 주하이 에어쇼를 준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모든 항공전력을 실전에 투입해야 합니다. 주하이 에어쇼는 세계 5대 에어쇼의 하나로 중공군의 공군전력뿐 아니라 각종 육상무기도 국제적으로 선보이는 행사입니다. 뉴욕포스트가 헌터의 이메일을 특정 보도하자 바이든 부자의 중공커넥션 내용도 자세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홍콩의 애플 데일리는 바이든 부자가 본격적으로 중공과 관계를 맺은게 벌써 10년이나 된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참고로 애플 데일리의 사주 지미 라인은 펜스 부통령과도 친하며 CIA와도 통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이 부통령이 된 이후 헌터는 아버지를 위해 중공커넥션을 발전시켰습니다. 2010년 4월 처음 중공을 방문해 베이징에서 많은 금융계 인사들과 회합을 가졌습니다. 이때는 시진핑이 국가 부주석이었을 시기입니다. 그 효과는 바로 나타나 2012년 중공의 완시앙집단은 헌터 개인회사의 고객인 그레이트포인트란 에너지회사에 13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2013년 중공에서는 사모펀드회사 보하이 화메이가 설립됩니다. 이 사모펀드사는 중공의 국영기업 보하이 캐피털과 헌터가 주주로 있는 로즈몬트 세네카 돈튼이 합작한 회사입니다. 바로 그해 헌터는 아버지 조 바이든과 함께 중공을 방문해 시진핑과 만나게 됩니다. 그로부터 보름이 안 돼 헌터의 회사는 중국은행으로부터 15억 달러의 투자를 받게 됩니다. 2015년에는 중국 원양집단의 한 투자회사가 30억 달러를 투자해 헌터의 좌회사 하나를 매입하는데 헌터는 이 회사에 고문이 됩니다. 이것 말고도 헌터 바이든의 중공적 비즈니스 파트너인 화신에너지 유한공사의 커넥션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신에너지회장 예제밍은 중공내부 권력투쟁과 얽혀 있습니다. 예제밍은 중국의 석유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거물이며 친중파였던 체코 대통령이 경제자문을 맡을 정도의 인물입니다. 화신은 2018년 파산했고 예제밍은 체포돼 행적이 묘연한 상태인데 예의 뒷배가 장자민의 상하이방입니다. 예제밍은 화신에너지를 세계적인 에너지회사로 성장시켜 포춘지의 표지인물로도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화신에너지는 일대일로를 따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석유회사와도 관계를 맺었습니다. 중공의 록펠러라고도 불렸던 그는 미국 민주당을 돈으로 매수한 장본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바이든 일과와 관련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헌터 바이든의 차이나 커넥션은 아주 복잡합니다. 예제밍은 헌터 바이든에게 미 루이제나 천연가스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헌터에게 4천만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예제밍은 허드슨 웨스트3란 자회사를 만든 뒤 헌터를 경영자문 명목으로 끌어들여 4,800만 달러도 제공했습니다. 허드슨 웨스트3는 예제밍과 그의 부하인 공원동의 공동소유인데 헌터의 삼촌인 제임스 바이든에게 10만 달러의 은행 계좌를 개설해 선물로 했습니다. 제임스 바이든은 이 돈으로 전세계를 돌아다니며 쇼핑 여행을 했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화신의 이사였던 패트릭 호 허즈핑과도 밀접한 관계였습니다. 패트릭 호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때 도와달라고 전화를 한 것이 헌터 바이든입니다. 패트릭 호는 타이완 출신의 영화배우 호혜중의 남편입니다. 호혜중은 복성고조, 폐왕화 같은 영화에 출연해 80년대 인기를 구구한 스타로 한국에도 어느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치과의사 출신인 패트릭 호는 홍콩 전계에 뛰어들어 민정국 국장을 합니다. 그리고 2007년 화신에너지에 들어가 부회장이 됩니다. 예재명의 화신에너지는 아프리카 각국의 자원개발에도 야심이 있었고 패트릭 호는 화신에너지의 로비스트로 활약합니다. 유엔이 있는 뉴욕에서 차드 세네갈의 국가원수급 고위직을 상대로 로비를 하면서 그들에게 예재명의 돈을 건네주기도 합니다. 그러다 2017년 11월 돈세탁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미사법당국에 체포됩니다. 당초 수십년을 감옥에서 보낼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됐지만 2020년 6월에 석방돼 홍콩으로 돌아왔습니다. 패트릭 호가 감옥에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을 때 호혜중은 소송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홍콩의 호화저택을 처분하고 재판부의 남편을 선처해 달라는 친필편지를 보내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당시 중공당국은 패트릭 호가 체포된 데 대해 침묵을 지켰습니다. 장자민 상하이방의 대리인인 화신에너지 예재명을 위해 충성했기 때문인 것으로 중화권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화신에너지의 예재명, 패트릭 호, 헌터 바이든은 모두 연결돼 있습니다. 화신에너지의 예재명이 횡령 혐의로 체포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중공당국이 바이든을 잘 조사해 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시진핑과 장자민의 파벌 싸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한 입장이 아주 묘한 구석이 있습니다. 헌터 바이든의 촉수는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헌터는 2011년 타이완도 비밀리에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헌터는 타이베이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친중파인 국민당 인사들과 만났습니다. 조 바이든과 헌터 바이든은 타이완의 친중 금융인사 린쯤리앙과도 매우 밀접합니다. 린쯤리앙은 중국에도 진출해 사업을 하는 금융인사로 헌터도 2011년 타이베이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린쯤리앙은 헌터가 주주인 돈튼사의 베이징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과 타이완 국민당, 중공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셈입니다. 헌터는 타이베이에서 국민당 출신의 전 부주석 우뚠니, 왕진핑, 쭈리룬 등 타이완의 주요 친중파 인사들과도 두루 만났습니다. 헌터가 만난 인사들은 모두 중공의 타이완 병합에 찬동하는 사람들입니다. 타이완인들도 헌터의 이메일 스캔들에 경악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의 아들이 타이완에 대한 통전에 협력해온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조 바이든의 아들이 타이완에 대한 통신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에서 남성과 함께 협력을 위해 협력하고 있는 동네 소식zub에 대한 통신을 위해 협력을 만들어 놓습니다.